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의 진행에 따라 79종의 미국의 제품에 부과했던 징벌적 관세를 지난 화요일 한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중국의 료허 부총리와 미국의 라이타이저 USSTR 대표 그리고 문우신 재무부 장관과의 통화 후에 중국 측의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 조치는 미국의 USSTR이 주로 코로나 관련한 중국산 의료제품을 포함해서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대체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국이 미국의 제품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도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취하해서 양국이 공평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기간 미중 무역 전쟁이 소위 1단계 합의를 이루었을 때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약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수입하기로 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이번 질병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은 오히려 축소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한 불만을 아주 적극적으로 토로해 오고 있죠. 사실 이번 질병의 영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이 1단계 합의를 두고 중국이 과연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의지가 있다고 해도 능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을 수행한 결과 국내 인기도가 올라가서 대선에 승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감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번 질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아주 난처한 상태가 됐죠. 게다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맹렬하게 이번 질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이번 사태의 원인을 돌리고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또 이 공격의 전열에는 레리 커들로우라든가 피터 나바로 같은 백악관의 참모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22일부터 양해가 열리는데 각 지방의 선발대들은 이미 베이징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양해 기간도 일주일로 대폭 단축을 했는데 이는 그러지 않아도 최근 수개월 기간 동안의 일들로 할 말이 많은 지방정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각종 매체와 미디어들에게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죠. 사건은 많은데 시간은 적고 사전적인 조율도 적었으니 원만한 진행이 되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장기간에 걸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피로감, 전세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의 악화, 날로 나빠지는 경제, 그리고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대다수 민중의 경제적 타격은 심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진핑 주석을 지지해왔던 태자당 내부에서도 이탈의 움직임이 간간히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과격하고 직접적인 업법으로 유명한 태자당의 한 사람인 런즈창이 구속된 것에 이어서 덩샤오팅의 아들인 덩부팡, 이 사람이 양회를 맞이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는데 시진핑 주석에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죠. 그리고 시 주석의 착 달라붙은 보디가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 이 사람이 체포가 되는 등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목전의 형세로는 시진핑 주석 그룹 입장에서도 가능한 원만하게 좀 넘기고 싶은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미디어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로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들이 아주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고 자극한다는 그런 일반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중국이 자기들이 미국을 현재 당할 수 없다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간의 행동,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패턴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외교부의 발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동은 실제 상무부, 해관 중수 같은 집행기관들이 취하는 액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진정한 반응은 바로 이 행동이고 이렇게 그 외교부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말들은 대국민용, 대내 정치용이라고 봐야죠. 문제는 중국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겠죠. 지난 1,4분기에 중국 경제를 보면 외환 보유고도 내려가고 있고 수출 수입이 모두 크게 감소를 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중국의 외환 사정이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니까 미국에게 약속한 그런 대규모의 수입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정부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 것은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 상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마리가 이번 4월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4분기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면 1,2월도 줄어들었지만 3월에 급속히 감소하면서 중국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는데요. 4월의 외환 보유고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는 아 이제 회복이 된다. 구조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죠. 사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분석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년부터의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 과거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작년 미중 무역협상의 과정 중에서 미국은 중국의 외환 정책을 문제를 삼았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바로 중국의 진정한 외환 보유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환율 개입을 포함해서 중국의 외환 체계는 투명하지 않다. 이 점이 주 공격 대상이 되었었죠. 그 결과 중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외환 관리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외환 관리국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몇 가지 관련 규정들을 계속 수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경비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의 중국의 외환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투명성과 정확성이 대폭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검증할 수가 없지만 미국 쪽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금년 4분기 중국의 외환 수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외환 수지가 1월, 2월 이번 질병의 영향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상품 무역의 흑자가 다시 재개됐음을 확인할 수 있죠.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상품 무역 흑자가 상당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어야 국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상품 구매 약속을 한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죠. 관건은 이런 무역 수지 흑자 반전이나 외환 수지의 반전이 일시적 현상이냐, 장기적 회복이냐 이런 것이죠. 기간을 좀 늘려서 중국의 과거 무역 수지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한 가지 계절적 요인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춘절에 있는 1, 2월에는 적자가 나타나고요. 3월이 되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그 적자폭이 상당히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3월에 흑자 전환이 된 게 이상하다던가 조작이 됐다고 보기는 또 어렵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번 질병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의 무역 수지가 과거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 것이냐, 이것도 쉽게 전제할 수가 없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무역 수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5년부터 매월 무역 수지의 변화를 그 구성 요소의 백분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플러스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부분도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무역 수지는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고 서비스 수지에서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행 수지죠. 매월 100억에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운수 수지, 그리고 세 번째로 지재권의 수지. 이 세 가지가 최근 수년간 중국의 외환 유출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 상품 수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폭이 4월에 들어서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중국 해관에 의하면 3, 4월 중국의 방역물품 수출은 712억 위안 규모입니다. 특히 4월에 오면 500억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는 75억 달러 수준이 되는데요. 이것도 월초보다 월말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수출은 급격히 신장되고 있고 그리고 신장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중국 상무부는 이런 방역 제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1, 2월에는 업무 재개가 제대로 지지 않아서 그때 제대로 수출을 못했던 것이 지연이 돼서 3월, 4월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한 몫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약속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이런 상품 수출 증가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되죠. 방역 제품의 수출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신뢰 가능한 장기적으로 의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여기서 제가 주의해 본 것이 중국의 여행수지의 변화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질병의 사태로 중국인의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여기서 여행수지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바꾸는 외환을 거의 대부분 여기다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수지 항목에는 정말 여행이나 출장을 다니기 위한 달러 교환만이 들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폭의 외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행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난 6개월간의 수지 변화를 보고 있으면 금년 3월에 들어서면서 여행수지의 차변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행수지에 주목을 하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화를 확보하려고 하면 기업이나 정부, 금융 부분에서는 줄일 수 없고 민간에서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여행이 거의 사라진 지난 3월의 여행수지를 보면 2019년도 동기에 비해서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중국인들의 불효불급한 해외여행을 통제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관광여행 같은 것은 다 못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매월 100억 달러에 가까운 외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용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규모와 대충 들어맞습니다. 2년간 2000억 달러이니까요. 연평균 1000억 달러 정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숫자가 대량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작년 미중 간의 치열한 협상 과정 중에서 중국 협상팀 쪽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위책을 세워놓고서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 수지 외에 달리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미국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받아낸 것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미국 재무부의 대단함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점점 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